먼저 만든 하몽 샐러드구요 멜론 하몽 그리고 바게트 하몽 그럼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옆에 지금 하몽을 점이 담아만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벌써부터 행복하네요 그럼 맛있게 잘 먹을게요 하몽과 멜론 너무 맛있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몽을 조금 두껍게 썰었거든요 그래서 좀 질릴 줄 알았는데 되게 맛있고 하나도 안짜네요 신기하네 샤인머스켓이 올라간 바게트 하몽 빵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빵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요 나 되게 우아하게 먹는데 옆집에서 공사를 하나봐요 이번엔 하몽샐러드 섞어서 치즈를 뿌렸잖아요 굉장히 고소하네요 하몽샐러드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번에는 하몽샐러드가 이번에는 하몽 기본 맛을